모덕이런! 모두들 나를 의심할 때 난 증명해내고 증명했지 롱맨때도 그래? 아이 롱맨때도 아마 그럴꺼야~!! 자 모덕입니다 자 포시 e 롱맨 개새끼 한 번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어...어떻게했지 이거? 롱맨 넘어갈 겁니다 롱맨 한마딧 알아요 저 기영이는 이렇게 이렇게 박수 폭탄맨 쉽습니다 하는 법 알아요 네 일단은 저장하고 합니다 해요 여러분들 저 이런거에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 빡진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오늘 오늘 행사했기 때문에 오늘 길게를 못하지만은 짧은 시간 안에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타가 안쓴거에요 방금은 자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자 벌을 잡고 롱맨이 오는거 때 롱맨이 와서 롱맨이 막 흩뿌리는거까지 했어요 롱맨이 막 흩뿌리는 데까지 했습니다 좋아 어 좋아 크 좋아 그럴 때 더블 점프로 올려주는거에요 위쪽으로다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그냥 막 총 쏘는거 막 누르세요 살짝 움직여주고 총 쏘는거 막 한 다음에 여러분들 그럼 알아서 잡혀요 됐죠? 저 이 게임하면서 한번도 화낸적이 없습니다 짜증 낸적 있죠 짜증은 낸적 있지만은 화나진 않았어요 좋아 좋아요 갑니다 네 자 이거 올 때 가까이 드릴게요 이게 약간 난 얘를 운으로 잡아 운으로 어 약간 운으로 자 피해주고요 네 지금이야 하야 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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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올 때 여기서 좋아 좋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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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피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좋아 좋아 점프하시말해서 그냥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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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고 있어 여기서는 여기 있으면 돼요 하하 하하 다음 이거 이거 피해주고 예 이거 딱 다시 여기 있고 이거 잡아주면 되네 근데 일단 나쁘죠 그치 여러분들 일단 나쁘지 않았죠 여러분들 일단은 나쁘지 않았고요 저 링맨 잡는 것도 괜찮았어요 예 오 오른쪽이 난간으로 피하는 방법은 거의 없을걸요 아마 저기서 살짝살짝 미세먼지 컨트롤을 해줘야 돼 점프 오케이 그렇지 뭔가 몸이 가벼워 진짜 하 잡아야 할 보스가 많다고 아니 소니은 그래도 7분 컷 했네 7분 컷 shining 오 좋아요 뽀록하니 여기 있어 뽀록 오 오 오 빠져빠져빠져 어 잘 빠졌어 온다 온다 여기서 좋았어 어허 으허 오 빠져 오케이 오 오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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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그렇지! 좋아좋아좋아좋아! 아! 또 넘어갔다! 아 살짝 오케이 살짝살짝 오케이 오케이 그지 벌 잘하지 좋아 미세먼지 컨트롤이 안돼 그게 되면은 진작 깼지 쭈댄 하 좋아좋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 할때마다 실력이 늘었어요 금방 오죠 폭탄맨? 좆밥새끼죠? 찌발났죠 쭈댄? 자 옵니다 오케이 좋아요 벌써 이렇게 데미지 이쁘게 참참 때렸어요 어? 여기서? 으아악! 오오? 아아아아아악! 오오오! 여러분들 데미지 뭐야! 롱맨 데미지 뭐야! 아 아 아 미친 아아 점프 싶었다 아 어어 아 데미지 너무 아깝네 이거 아아 아 또 점프 늦겠다 이거 아이고 아 다시 아아ally 아깝다 아가 아 모두다 잘한다고 하면은 기분이가 좋아서 텍션 올라서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잘 못함 더블 점프 오케이 좋아 아 아 그냥 오른쪽 왼쪽만 움직여주면서 피하면 됩니다 일단 다 좋아 오 하 어 여기 있어 저깃 솟은거야 여기 어 으흐흐 떼어떼 아 자 자 자 야! 따악! 우호! 우호! 아니야 아니야 앙빙은 깼어 임마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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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까워 아까워 아깝지만 나쁘지 않아 어 하아 아휴 아 점프 또 안돼 어어어 점프가 안돼 여러분 이상해 오? 데미지 이쁘게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잠깐만 어 어 이거 못피한다 어어어 에이 에헤헤이 어 나 벌 다음 롱매만 피하고싶다 솔직히 롱매만 피하면은 그 다음은 쉽다고 거든요? 저는 기억 안나는데? 오케이 뭔 버프야 애들아 벌 때려서 저기까지 간것만 하더라도 정말 잘하고 있는거야 내 눈 오케이 어 어 빠지고 침착하게 잡아야 돼 벌 요 요색은 침착해야 돼 침착하지 않는다 오 좋아요 저때가 데미지 포인트지 오케이 침착해야 돼 어? 어? 지, 욕, 욕심내면 안 돼 쭈앗! 욕심내면 안 돼 어 어 어 어 뜨아! 좋아요 여기서 어 어 아 침착해 침착해 아 아 아 너무 아깝쇼요 너무 아깝고요 아 너무 아깝습니다요 그쵸 아 아 아 저기서 어떻게든가 점프를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살짝 움직이는걸까? 나는 저기가 다일까봐 빨리 점프했거든 아 나는 다일까봐 빨리 점프했어 아 점프를 아예 하지말라고? 어 어 어 어 어 좋아 오케이 아 근데 잘하는데 얘들아 저기까지 왔어 얘들아 일단 내 전성기야 저기가 응? 어? 어 으흠흠흠흠 오케이 오케이 어 왜 점프 안돼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어 어 으흠흥 확 얘들아 티리뽀! 어? 이거 그냥 롱맨 한번 때려볼까 계속? 롱맨 계속 때려보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 아니 이거 롱맨 달려올 때 내려올 때 막 꽂으면 잡을 수 있대 FUK! 아 그냥 갑시다 이번에는 이건 그냥 꾹 누를게 여기 너무 체력이 소모된다 여기가 잘하기나 하세요 아! 아! 캣! 저기요 상당히 삐딱해요 곤종인 줄 알았어요 오케이! 잘하면 슬라이딩 때 죽여요 저기요 저는 불가능해요 그렇지! 아! 말도 안 돼! 이거 솔직히 이거 화면 흔들리는 거 에바 사바라 진짜 정? 어? 응! 어? 어..응. хорошоgl 어색 어? 좋아 헛.. 미쳤냐? 그게 어딨어 좋아 말도 안 돼! 저게 왜 죽어? 아 좋아 좋아 솔직히 방금 왜 죽었어요? 아니 방금 제가 왜 죽었냐고요 못해서 그런 거 하지 마 좋아 손은 빠르네 근데 반사신경이 못 따라와 눈도 못 따라오고 반사신경도 못 따라와 점점 왜 못해지는 기분이지? 아니야 이런 기분에서 버져나 보더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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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좋았어 하 빠악 아니야 저 벌 저 새끼 진짜 제발 좀 죽어라 어? 왜 점점 못해지는 기분이지? 왜 점점 못해지는 기분이지? 왜 점점 못해지는 기분이지? 오케이 오예 좋았스 아 미친 아이씨 개시 오? 데미지 이쁜데 잠깐만 아 또 점프 아 또 점프 그래 이렇게 부드럽게 점프가 되어야지 에스프레소처럼 그렇지 아 정말 에스프레소처럼 되어야지 음 좋아 좋아 어 빨리 잡았어 오케이 어 일로와봐 어 오케이 에 일로와봐 으아악 방금은 죽을 수 밖에 없었다 위치가 날라오는 각도가 어? 에 에 방금은 죽을 수 밖에 없어서 내가 죽은 것은 여러분들 죽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아니라고요? 왜요? 어? 어 아 아 미치 어 다 1번 치우 다음 내일 AGF 간다고 눕방 틀고 자러 가면 어떡해 아 아니야 나 나야 나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개새끼들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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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피해 주는 척 해주면서 잘하는 척 해주기 오케이 오 아 아 미 으 으 가자 왼쪽에 체력바 있어요 체력바 자 위쪽에 체력따는건 롱맨 체력이구요 오케이 어 어 좋아 어 어 죽을 뻔 아 미치 으 으 으 으 으 으 저 폭탄맨은 화면 흔들리는게 너무 헷갈려 좋아 롱맨까지 한번 가자 다시 어떻게 맨 처음 할때가 제일 잘해? 어? 어떻게 맨 처음 할때가 제일 잘하냐고 어? 진작해 너는 경험이란게 안싸이니? 아이씨 으 아이씨 으 으 으어哦 어 으 뽀럭이란 여러분들 처음에만 전하는건 뽀럭이 아닙니다 어 어엏 좋아 입을 좀 잘했어 피하고 그냥 좌우만 움직여, 좌우좌우 방금 위험할 뻔했죠, 에? 화난 거 아니에요, 에? 억울했을 뿐이에요, 에? 그렇지! 아, 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모두 감히 원수 몸맨을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도네이션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좋아... 멘탈의 문제 아니냐고? 그러면은 좀 죽을 때마다 지랄 노노, 오케이? 어?! 아, 지랄, 헬로콜! 시즈발 멘탈! 괜찮냐고 물어보네, 이 시즈발 새끼들! 존나 때려넣고 안아프냐, 아프냐? 괜찮아? 천때리 개새끼들! 뭐가 날라, 시장 넘새 새기들아? 죽을 때마다 지랄 지랄 해놓고선! 뭐하는, ㅆ… 멘탈의 문제, 지랄이야, 이… 어, 어, 어! 어… 지금이… 오케이! 안 안 거 아니야 으어엉! 하... 어... 으아아아악! 방금 화... 아... 소리 지를 뻔했다! 지가 죽어놓고만 해... 아... 여러분들 화내는 것은... 보세요 하나하나 죽으면... 넌 그럴 수도 있지, 가장...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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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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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러분 다크봇이 하려면은 노만클리어 파일을 해야죠 노만클리어 파일 다크봇이 하면 뭐가 좋아요? 피격 판정이 더 좋아지는거하고 더 뭐 있어요? 어휴 어휴 씨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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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휴 좋아아 어휴 미친 어휴 씨 어휴 어휴 이 다음 잘 봐 조심 어휴 빠자 빠자 어휴 이 다음에 내려온다 이 다음에 내려온다 여기서 여기서 빠자 어어 어어 좋아 좋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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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아이씨 ㅅㅅㅅ 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야 왜 오른쪽 까는거 아니야 왜 왼쪽까? 야 오른쪽 까는거 아냐 왜 왼쪽이야? 야 말도 안돼 아니 흐흫 야 여기, 여기 아냐 여기? 왜 반대로 가 애? 아니 왜 반대로가? 그치 원래 오른쪽으로 나오는데? 내가 왼쪽에서 온다고? 아니 오른쪽에서 피하는데 뭐야 중원으로 내려오고 또 아니 원래 오른쪽에 나왔더라고 다른 사람은 오른쪽에 피하고 그리고 여기로 중앙에 갈라니까 중앙에서 내려오고 달가로 피했는데 또 뭐지? 아 일단 넘어왔어 얘들아 일단 전성기다 전성기 아 일단 전성기다 아 어 어 좋아 일단은 전성기야 얘들아 역시 실력은 진화했다 나 처음 피했어 저거 처음 피했어 좋아 오케이 롱맨이 3대장 중에 한 명이야 소닉, 롱맨, 솔그린 네 롱맨은 7분만에 잡아서 아 쏠리 아 뭐야 쏠리기래 소닉은 7분만에 잡아서 별 감옥은 없는데 롱맨 이 새끼가 좀 오래 걸리네 하하 아 오케이 아 피해 피해 너무 욕심부리지마 이 친구를 잡을 때는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돼 이지는 롱맨이 제일 어려워요? 저 링맨이 솔직히 제일 빡쳐 제가 오케이잉 오케이잉 좋아 어휴 좋아 가볼까요? 이거 이즰데 솔직히 롱맨은 이지는거 상관없어 많이 때렸어 좋아요 오 좋아 나이스 오니 비 이 인덕 가 가 무엇이냐 면 벤좀 할 hormone 예 뭐하냐 벤좀 할면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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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가 저 재트킥 나면 깜빡했어 어 그래 그걸 믿었음 재트킥 오 나이스 아 좋아 아 으흐 아 좋아 쥬왔쌰 쥬와 얘를 잡는 법을 조금은 알았어요 으어! 좋아 쥬왔쌰 디미지가 이빨이 들어갔다고? 쥬왔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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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학습다 으어어! 어? 여기여기요야 으어어어어어 아으어 롱맨TV 롱맨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나 나 움직임은 가만히 있었는데 아아 너무 아깝다 진짜 아아 어... 그래도 잘했다 얘들아 어... 괜찮았는데 이번에? 어... 어... 좋아 흠 난 노가리 안하고 이거 더 깎았으면 아까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약간 죽였었던 것 같은데? 네 체력 서머가 너무 커 이거 막 죽여 이거 막 엉청나게 할 때 아이고 아이고 왜 이리로 날아가? 오! 이거야 얘들아? 잠깐만 하아... 어허? 어! 으... 허허허... 흐흐흫 어... 으하하하 으으하하... 저게 터지면은 터지고 나서 이 부피도 너무 커져 연기도 생기고 아 이거 총알되면 안되겠다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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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아아 아까운데 이거 당연히 손가락 지치지 얘들아 더블 점프 더블 점프 오케이 피하고 좋아 벌하는 법 알아서 벌하는 법 벌 이제 그렇게 무섭지 않아 저 링맨 짱 넘은 새끼 저거 링맨은 펩시맨 아 펩시민 펩시민 펩시민? 펩시맨 아 컷한다 좋아 이런식으로 내려가면서 긁어주는거 여기서 그렇지 아아악 아 너무 아깝다 방금 아 방금 데미지 이쁘게 들었는데 어 그 실력이 늘었죠 왜그인줄 알아요? 헤헤 나는 1분 전의 나보다 지나기 때문이다 음 난 어제의 나보다 지금의 난 내일의 나보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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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 흐 2단 점프 2단 점프 크로치 자 깨고 내 레이지 에프 행사에서 마음껏 놀겠어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 아 맨을 주는 그 패턴에 발판 좀 올라가주라 어디요? 롱맨 그 뿌릴 때요? 어 발판 올라가면 쳐 뒤지는데 쳐 뒤지라구요? 너부터 좀 아 아 아냐 모노가 아냐 모노가 그럴 수 있어 아 시발 새끼야 아 아니야 아 아 이거 마지막 두세발 더 넣었으면 제비 짚었는데 오오 좋아 쓰 점프로 우어어 이걸 피해? 2피? 그렇지 그렇지 가자 보 luc 오잠 장마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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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오씨 깜짝아 어 화면 렉 걸렸는데 그 와중에 이거 나 이거 했다고? 아이고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 아허허허허허하 int directions 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0 하허허허허허헣 롱맨 이새끼 스피드기였었네 아아 아이고어어 난 초반 원숭이도 못잡을거 같은데 빨리 죽이시네 왜그런지 알아요? 당신은 이 게임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내성이 없구요 하지만 저는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지만은 어느정도 충분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시켜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노력이란거에요 당신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거구요 잘 보세요 여러분도 갔으면 여기서 그만 죽겠죠 하지만 저는 꽤 버티고 여기를 잡아... 죄송합니다 오와! 데뷔지쁜데? 지금 소닉 몇분컷? 5분컷 가능하지 당연히 아이고 어휴 음... 어휴! 안 되겠어 내가 들려줘야겠다 저 에치 아직도 안 뺐냐? 오케이 어 좋아 어 이제 이제 일로 옵니다 여기서 으아아악! 으아아아 좋아 어이씨 바로 스나이퍼로 쏘네 스나이퍼로 내 저 패턴이 내가 딜을 정말 잘 넣을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었어 좋아 어 내일 팬미팅에 막 아니야 내일 팬미팅 다행히 시간 길게 줘서 시간이 안 적혀서 할 수 있어요 한 시간 준다길래 한 시간 너무 짧다니까 두 시간 줬어 빠져 여기서 이제 올 때 온다 온다 여기서 그렇지 가볍게 어 아아 나 미친 저거 올라오지 저거는 관통되지 좋아쓰 허 흠 흠 흠 흠 흠 어휴 그렇지! 어휴 나 근데 얘들아 고백할게 나 롱맨 그 어떻게 피한지 기억 안나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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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롱맨 어떻게 피한지 기억 안나 어 일요일날에는 팬미팅 없어 나 일요일날 밤인데 펜미팅 있어요 일요일날에도 일요일날에도 일요일날 2시 반부터 5시 4시 반이네 4시 반 네 좋아 나 고백할게 어 그 뒤 기억 안나 어떻게 했냐 어 고백할게 그 다음 나 손이 아파 흐흫 흐흫 좋아 아니 왜 죽어 진짜 저 폭탄 개새끼 저거 화난거 아닙니다 화가났어요 고백할게 방금 화날뻔했어 화난건 아니고 화날뻔했어 어 어 어 뭐야 아이고 아이고 어후 오케잉 같이 점프 들리고 더블 점프하고 오케잉 오케잉 파악 나 치틴샵 안볼게 나 너무 치틴샵 본다 안돼 안돼 안볼께요 집중하겠습니다 기억이 쩌새끼 대가리 삐쭈삐쭈새끼 저거 사포로 긁어야 돼요 그렇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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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서 아쉬웠다는 거예요 네 니콘니콘 뭐예요 순간 견눈질러 보였어요 본거 아니고요 그렇지 어휴 어휴 와아 점점 볼도 못 가는데요 아니 점점 볼도 못 가는데 나 벌써부터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해 자 침착해 방금 왜 죽었는지 나는 이해 못하겠지만은 죽어 에 침착해 에 머독아 안녕 난 진수야 그래 침착해 어 침착하란 말 들어봤자 일도 도움 안되지만 일단 침착해 안 그럼 얘가 뭔 생각으로 지금 게임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침착하려 침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 모습만 보이면 돼 씨발 이라고 욕하고 싶지만은 침착해 음 음 좋아 응 음 좋아 어 어 어 좋아 좋아 어 어 어휴 이 폭탄매너 어려운 건 아니야 단지 눈이 아플 뿐이야 빨려봐 음 괜찮나 응 와봐 와봐 슈빨레메 와빼베베 뺏뺏뺏뺏뺏뺏 와빼베빠뺏뺏뺏뺏뺏 하... 하... 화난거 아니죠? 그러면은 제가 화나겠어요? 에이 근데 화 안냈지만은 화낼수도 있죠? 에? 빡치면 낼수도 있죠? 거참 헤헤 어 방금 뽀록샷샷샷 좋아 침착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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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옷! 이걸 맞는다고? 아니 이걸 맞는다고요 제가? 아니 내가? 저거를? 하핳 귀여워요 에? 음 어 더블 점프 해야 되는데 오케이 재미좋다구요? 엎드려요 저기요 제가 채팅 봐버렸잖아요 채팅 안보고 할랬거든요? 님 채팅이 너무 이끌려서 봤잖아요 에? 이게 제 잘못이에요? 참 당신 배드보이 오케이? 좋아 으아악 으아악 사냥 에 타수 발언 좀 관련 없으면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렸으면 좋겠구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싱글 네 좋아 이 게임은 채팅 절대 보면 안된다고? 아 알았어 에 알았어 방금은 본거 아니고 느낀거야 채팅을 오우야아 쟤쓰 맞아 벌집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 새끼는 벌집을 내줄게 어? 이 새끼야 자 이 다음에 데, 데미지 타이밍이에요 이뻤죠? 벌새끼 놀랬죠? 벌써 뒤질려고 하죠? 벌벌 떨고 있죠? 이야아악 벌새가 황새 따라가고 있죠? 좋아 쥐 빨라마 그럼 이만 자 이거는 점프하지 말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예 뚜루루루루 어쨌건데요 제가 설마 살 줄 알았어요? 저기요 너무 저렇게 과대평가는 거예요? 제가 살 줄 알았냐구요 어? 이거 없앤 휴 스피드기어 못써요? 당연히 못쓰죠 스피드기어는 기어 써드인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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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으아! 오예! 오예, 흥분됐는데! 빠아아아아아아앙! 아깝다, 진짜 길게 점프! 아이 미친! 이게 다 됐다고야 이게 다 됐다고야 좋아 맞아, 내방석은 단점이 시끄러운데 졸려 정말 어이가 없어, 씨발! 다 잔다니까? 이러니까 퓨모소리들지! 좋아 내방석은 시끄러운데 다 잔다고! 어휴 어휴 이게 이게 죽으시게? 이게 죽는다고? 말도 안돼, 진짜! 자 씻 시끄러움방서지고 잔잔하다고? 뭔소리야 그게 야, 카스할 때 계속 시끄러운데 자 카스야 알면 자 으허허허허 저기요! 그 수면 잠깐만 멈추세요 지금 당장 보여드리죠! 당신에게 제 전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아! 다음에 보여줍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보이십니까? 저 이 컨, 컨디션 뭐니? 다, 다시입니다 아 다시 다시 오쓰입니다 자, 보여드리죠 살짝 꿍 어고 방송, 방송불량이란 것은 나한테도 해당이 안돼 유튜브는 방송불량 짧으면 좋거든 편집하기도 편하고 근데 나는 그래 본적이 없네? 그래 본적이 소닉밖에 없네? 어 어 아 씨발! 오우, 서랍다리 아우 음 좋아 자, 여기서는 이쪽에 한 다음에 와리가리만 치면 잡으면 됩니다 와리가리가 뭔지 알죠? 와리가리 청산가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아, 꼴골골골골골골골 옛날에 여기 왼쪽 올라가는건 힘들었는데? 씨발 이제는 금방 올라갑니다 오 쪼 쪼 오예아 빼야 빼야빼야아 퀴즈 빼야야야야 어? 어? 스피드기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어어 어어 오케이 씹! 봐봐 저게 개새끼라니까 개새끼 어? 대비지쁜데 이거 잘하면은? 어어 어어 아이고 아 그러시구나 에헤헤에헤헤에 그러시구나 더 주무시네요 에헤헤에 당신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주무신다면 제가 깨는거 못볼텐데 제가 깨는것을 라이브로 보지 못할텐데 엄청난 후회가 될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엇! 자 이제 와라 왔나완나온다 여기서 데미지 오쩍쩌릿!! 오와 데미지추이빠요 여러분들 아 이쁘다이면 죽어내가 이뿌라고 하면 맨날 죽는데 나 하지만 내가 내가 플래그를 알았기때문에 한번 죽지않아 분명히 죽을수있는 기회가 있을때 산다 호흡이 안맞았네? 이걸 피해? 리즈레거 뭔데요? 뭐지? 나이스 리즈레거 뭐죠? 어이가 없네 어떤 영어 지칭인가요? 저는 킹반인이라 잘 모를따아악 그걸 아니 왜 들어가? 나 채팅 안볼래요 아 정말 여러분때문에 죽는거야 정말 지글지글하다고요 진짜 몬스터만 봐야지 핑계도 안되고 내가 죽으면은 내 실력때문에 진거야 우우우우우우에 으ㅎ흐흐흐흐흐흣 아하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어? 기억해보니 형 이거 깼었잖아? 설마 늙어서 못 깨는건 아니겠지? 푸킹푸킹 넌 젊어서 깼겠냐? 어 나이야 나이야 침착해 어 좋아 아아 젊어서 깼겠냐? 존나 웃기네 아 미안합니다 자 침착해 이걸 피한다고? 이걸 맞췄다고? 아이템! 극, 극대 타이밍인데 놓쳤다고? 씨발이라고? 아 너무 아깝네 아우 아이고 어어 어어 오케이! 자 여기서 가만히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저를 응원해주시는 수천명의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의 응원에 제가 답을 할 차가,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죠 클리어하는 모습을 롱맨 롱맨 깨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습 습니다 롱 롱 롱 롱 롱 죽어 이 유캐한 녀석 주어쓰 벌만 죽이면 되겠죠? 이 벌은 그냥 운이 좋길 바라세요 솔직히 4천명은 잔다고? 얘들아! 에이 에이 안 자자너 얘들아 안 자지? 안 자면은 채팅 한번 쳐봐 으아악 대부분 내꺼 최소화하고 게임하거나 그럴걸? 미꾼 내꺼 최소화하자고 게임하거나 웹툰그리거나 괭인끼리거나 그림그리거나 ㅏ 50년뒤면 정 이미 됐겠다 임마 어 어어어 어어 으핳 조 오케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꼭 깼습니다 에 어허씨씨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에 승회자 갑시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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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el 어 왜 거깄어 이 참꼭 이거 어디 여기 아니면 거기있어엉이!! 아예에에 melody 아니 왜 거기있냐구 아니 오른쪽에가야지 이씨이컬거bolla 보xxale 아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방금 정말 너무 아쉬웠어 하지만 여러분들 벌써부터 오늘 전성기 3번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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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오 데미지가 아 그만해 너 이거 죽어 맨날 아 근데 뭔가 정신 차린거 같애 그쵸 여러분들 뭔가 총쓰는게 지금 이쁘게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뭔가 각성한거 같애 내 안에 각성이 뭔가 한거 같애 느낌이 가 어 느낌이 가 느, 느낌이 가 아 이때 싸인했는데 자 침착하게 갑니다 가만히 있구요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옵니다 옵 오왁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느낌이 가 왔습니다잉 아악 떼야악 어? 잠깐만 이거 어? 어? 아악 녹패스 으아아아아아아아아 deixa 하하하하하하 그거 의심치 않았어 .... 다시 갑니다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니 일단 쟤 쟤 것보다 니 인생에 관한 꿈이나 꾸세요 야 극퇴 흐흐흐 하 하 하 하 하 좋아 어 이걸 맞았 하 쓰읍 데미지 괜찮은데 여러분들 그치 하 나 뭔가 각성한 느낌이야 잠이란게 오지 않아 피곤 비켜 잠 비켜 실력 컴온 좋아 시발? 그건 무리? 그거는 좀 다시 형 근데 우리가 잠이 피곤한 잠이 잠이 온도 어떻게 한다고? 참아 어? 참아야지 어이구 좋아 왜냐면 형이 이제 개짜놈가 보여준다 형 이제 코탁지 안파 응 형 가고부터가 뭔가 달라 어? 시발? 어? 좋아 여기서 온다 여기서 개, 개짜놈다 잘봐 개짜놨지? 시댕 아니 미치 새끼가 나 데미지 아쉬운데? 어허시 어, 오케이 오케이 나 이제 숨 안 쉬어? 어허허 음 쥬어쓰 아, 아, 어, 오케이 나 채팅창 확실히 안 보니까 잘하는 거 같애 빵! 음 음 네, 가능성이 보여 이거 퀵능성이 보인다니까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 저거, 저거 롱맨 저거만 넘어갔기 때문에 깬 거랑 다름이 없어요 진짜미 여러분들 롱맨 고수분들 말씀해주세요, 맞죠? 네 좋아요 슈바 새끼예요, 이거는 어, 네 한 시간 넘게 똑같은가? 아니요? 저는 전성기를 만들었어요 어, 왜, 왜 이리 나와 스텝 A 꽂아서 꽂았어 오케이 좋았어 알았어요 네, 어느새 벌보다 폭탄한다고 죽는 느낌 나, 나지 않아요? 어느새 벌보다 폭탄한다고 죽어 아, 보여줄게 주데나 그럼 성기겠니? 흐하하하하 성기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배뛰입니다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어 오케이 우와 이걸 피했다고? 이게 엄청난 컨트롤을? 이거 누가 봐도 죽는 거를 내가 피했다고? 이걸 내가? 아니 다름 아니 내가? 다른 분들은 죽었겠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이걸 피했... 어! 대미지가 Jar JJ 좀 이쁜데.. 좋아요 곽찌 봐 곽찌! 곽찌 Люhaft쇼! 흠..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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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봐. 그럼으로 나 죽일 수 없을 거야.. 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와야돼있게라.. 이 링맨 자식아! 가져와봐 와봐 와봐 강력한 무기 들고 왔네 잘했어 히히히 이런 점프 오케이 좋아 그렇지 가볍게 피해주는 척하면서 피해줘 오케이 와 역시 사비 현재 머독님 너무 대단해 근데 이건 사비 아니잖아 솔직히 이게 왜 사비야 이 쌉쌀 새끼야 어 이게 왜 사비야 쌉쌀 새끼야 어 이게 왜 사비인데 어 어려운 게임을 내뻔한 땀인데 좋아 야 너 해봐 야 새끼야 너 새끼야 이 새끼야 그걸 어 아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화난 것처럼 보였다면은 오해예요 아 전 원래 말할 때 이렇게 액센트가 크답니다 에 화가 많다뇨 무슨 소리예요 정말 진짜 원래 목청이 큰 것뿐입니다 뒤질뻔 봤네 뒤질뻔 봤네 귀엽지 않냐 귀여워 뒤질뻔 봤네네 어 잠든 것 같은 소리 좀 질러주세요 어때요 놀라셨나요 놀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물론 유료 구독 말이에요 응 어 오케이 뭔가 삐리와요 삐리바이 굿 응 오요요요요요 오요요요요요요 오요요요 오케이 어 이걸 피했다고? 아니 이걸 피했어? 이거를 죽었다고? 야 이거 총알 겹치기야 뭐요 여러분들 총알 겹치기야 뭐예요 총알 겹쳐지는 게 뭐지 총알이 다섯 발이 사이에 없고 그냥 다섯 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아이고 아시는 분 아셔주세 아니 알려주세요 아유 이게 총알이 다섯 발 아 진짜 아래키랑 위키 똑같이 누르라고 아래키랑 총알키 똑같이 안된다고 아 진짜요 헤헤 아니야 전 그놈 꼼수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조그마한 실망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깨는거잖아 그치 총알 겹치면 무조건 깨는거잖아 여러분들 그거는 굉장히 실망입니다 전 그런 꼼수로 쓰고 싶 깨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는 늘 제 실력 제 실력으로 여태 게임을 깨웠답니다 음 저는 그런 편법 쓰지 않아요 불법 아이템 불법 불법 쓰지 않겠습니다 근절이에요 내 실력은 뇌절 얘들아 어떻게 한다고 아 이걸 왜 오른쪽으로 들어가 어 내가 썼으면 지금도 죽었죠 예 아이고 어어 어어 어예 어예 예스 예스 자 롱맨 넘어갑니다 그 다음 쟤에 나올 때 빨리 맨쪼로 가는거에요 그 다음 피하고 점프하고 피하고 점프 쏘고 오케이 그거입니다 제가 전성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기하세요 아아아아아아 아이아하하 으으음 으흐흥 으흐흥 이유가 느낌좋다 탑플레이드님 전 느낌 안좋았는데 왜 님 님 혼자 느낌좋다고 하셔가꼬 제가 죽게 만드려요 예? 사과하세요 돌려버릴 거니까 사과하세요 예? 기분이 좋지 못했는데 X 엎드리세요 엎드렸어요? 인나세요 어휴 집팀 본거한테 도네이션 본건데요? 어음 어이고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거 다크봇이 하면은 얘 금방 죽을거 같은데 그치? 이게 총알이 크니까 피그판적이 좋아지잖아 여러분들 그만 잡을거 같은데? 이거 솔직히 다크봇이면 캐릭터에서 잡았다 인정? 인정이야 다크봇이 질문은 매일하네 내가 질문한다? 관심이 있다 알았어? 롱맨 내려올때도 피그판적 좋아갖고 금방 죽을 수 있을거 같은데 이게 와버렸죠 오 위험하지 아이씨 미친 펴벙 안쓰나면 다크봇이가 편법 아닌데요? 죄송한데 다크봇이는 편법 아닌데 어떡하죠? 편육먹고 싶다 편육 오예야 맞아요 다크봇이는 노말라인으로 클리어한 것을 세이버파이로 덮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빠악 깬사람만 쓰는 편법인데 너는 안썼으니까 편법이에요 하셨는데 죄송한데 저 7년전에 깼었거든요 에? 죄송한데 7년전에 깼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나는거거든요 모독특 옛날에 또 깬 기억 하나도 안남 옛날에 라스트 오버스 리마스터 할 때도 하나도 기억 안 났어 이런 이씨 좋아 오케이 7년전이 이지였잖아 여러분들 롱맨은 이지든 하느든 노말이든 패턴은 똑같아요 에잉? 알기시겠어요? 이지가 여러분 보쉬에서 이지가 쉬운거라곤 아니에요 알았으요? 어이구 어 좋아요 이제 시간이 됐군요 제가 활동할 시간 잇츠 쇼타임! 으음 흠 흐 불만 있으면 밟아수 치세요 그리고 들려주세요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좋아요 빻악 행으아악 빨리 총알겹치라고? 아 아!!! 아이고~~~~~ 아고 카드멸님~!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내일 못가면 내일모래 보면되는거 아닌가요? 에?? 뭐라고요? 그때도 못온다고요?? 그럼 그때도 사과해주세요 어허허허 아닙니다 뭘 사과해요? 아닙니다 와주려고 생각하신 것 자체가 저는 매우 감사합니다 예 하지만 돈도 고마워요 얘들아 이거다 자 여기서 이제 잘 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봐 여기서 극딜 넣어야 돼요 오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냄새가 나죠 여러분들 클리어 냄새 납니다 이번에 냄새가 나요 진하게 냅니다 전상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슈욱 슈욱 아이 depress판라 좋아요 갑니다 이렇게 스으으으 후유으유 감이랑 침착하게 사라이오아아아아아 dramatically 뭐에요 제가 피할줄알았어요? NO 전 제가 죽을줄알았어요 개색 근데 내가 알았어 나 너무 빨리 움직여 나는 총알보다 빨라 이런 이런 깨달았어 총알보다 빨라 그러니까 막 깝치는 거지 깝죽거리지 마라 진수야 어 이거 잘하여? 좋아요 으으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니가 해야할 말일걸? 이외 아 이거 데미지마 여러분들 아 이런말은 죽었는데 아 어 어 어 어 어 어 근데 나 나 검지가 아파 제가 내가 왜 죽은거에요? 아니! 내가 방금 왜 죽었지? 이제가 안되네 내가 방금 왜 죽었지 여러분들? 박수! 내가 호해줄까? 그럼 내가 떡 갈게 호떡! 좋았어 야 이거 죽으면은 총알 겹치기 할게 안되겠어 총알 겹치기를 해야겠어 좋아 좋았어 좋아 총알 겹치기 자 컨트롤러 어 잠시만요 총 쏘는게 Z였냐? X 나 총 쏘는게 뭐였지? 얘들 X야 Z야? 얘들아 잠깐만 너한테 뭐 눌렀지? X였나? 오케이 다운 성 성형 나 불렀어? 자다 이름 들려서 일어났어 아니야 안 불렀어 됐다 안 나가는데 얘들아? 안 나가 안 나가 얘들아 총 왜 이렇게 밖에 안 나가? 왜??? 이거야 이거? 이게 다섯발이야? 오و!! 야 이게 다섯발인가봐 오오오오옹! 오오오오옹! 오오옹! 잠깐만, 다시!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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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휴 아니, 어휴 아니, 어휴 아, 이걸 죽는다고! 어허 어휴,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조심해, 다시 이거 아휴, 다시 다시 어휴, 아휴, 아휴, 뭐해! 야 아, 뭐, 뭐해 아, 잠깐만, 잠깐만 어휴, 다시 다시 해요 다시 다시 얘들아, 긴장돼! 이 자식들아! 데밋이 이러니까 이게 그 박치면 각성하는 패턴인가 뭔가 하는 그거냐? 그, 그거지임 이게, 진정한, 나다 이게 진정한, 나, 나야! 아휴... 어우...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어? 주, 좋아입니다? 어어? 우여 아휴, 어휴 어 왜 안맞죠? 이상하네 아 이거 뒤에 총알 나가면 안돼 뒤에 총알 나가면 안돼 뒤에 총알 나가면 안돼 아 이거 어떻게하지 이거를? 여기가 한개다 좋아 여러분 벌만 넘어가면 되는데요 이거 너무 꼼순데요? 여러분 제 기분이 탐탁지 않아요 일단은 이러고 깰건데요 탐탁지가 않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아 근데 진짜 기분이가 탐탁지가 않아요 오 살았네 휴 근데 언제까지 여기 남아있을 순 없죠 저는 제 위치는 더 높은 어나더 레벨 어? 빠져 빠져 좋은 기회였지만 빠져요 예 오 오케이 오케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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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하냐고 다시 아니 뭐해 아니 뭐하냐고 아이 뭐해 아 아 나 손 너무 아프다 아우씨 전성기가 괜히 전성기가 아니라구 이친구야 좋아 어 야 총알 겹쳐도 벌은 어려운건 사실이고 얘들아 있나봐 내가 이제 깨는거 보여줄게 내가 새로 장착을 했어 무기를 봐야 갈걸? 오 이새끼 어 어 어 이씨 으응 어 이제이제야 이제이제야 어 이제이제야 어 와 근데 얘 발견한 사람 미쳤다 진짜 어떻게 이런걸 발견하지 아냐 진짜 있나 봐 나의 데미지 상당한 보스 데미지를 보아해 이게? 음 다시 아 이거 총알 흘리면 안돼 어 좋아 어 그래도 이긴거면 이긴거다 오직 나만이 승리를 갱신한다 간다 얘들아 아 아 아니야 엔딩이야 엔딩 엔딩이래 어이씨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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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기 바꿔 나 무기 바꿔갖고 아 왜 이렇게 어렵냐 근데 갑자기 어 왜 얘들 갑자기 어렵지 저 폭탄이 약간 내가 저 폭탄 잡는 그거하고 이게 총 나가는게 달라갖고 그런가 어 다시 어후씨 아파죽겠네 어후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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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무새 아니야 잘 봐 깨준다니까 어흑 전 내게 밸런스를 잘 맞춘다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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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올라가다가 못 올라간거에요 좋아 좋아요 어흑 어흑 아흑 어흑 어흑 죄송합니다 말 걸지 말아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아흑 말 걸지 말했 Shane 아 아흑 아이씨 아 나 손 너무 아프다 아흑 헤들아 헤들아 두시간에 깬다 레쓰끼리 간다 아으 아아 아이고 흘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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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이거 어떻게 안 흘리지? 이거? 아냐 다시 다시 어떻게 안 흘리지 이게? 어 됐다 아 하나 흘렸다 다시 아 좋아 자해하니까 빨리 깨달라고요 저기 더럽발님 발 더러우세요 봐야겠어요 아하... 좋아 어우 어허허 박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리죠 롱맨의 깨는 모습을 좋았다!! 다악! 이걸 피해 내가? 이거를 억천난 컨트롤러 피했다고? 이걸 롱맨 곧 죽는다고? 이걸 또 피했다고? 씨발 새끼가! 이걸 편밤으로 피했다고? 개씹 새끼 존나 씹었다고? 이 씹 빨래 새끼라고? 에리오스.. 개씹네.. 뒤질라고 수바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깔끔하게 롱맨.. 얘들아 있나? 얘들아 있나? 얘들아 있나? 얘들아 얘들아 있나? 있나? 깼어.. 추했지만 어쨌건데 추 된 얘들아 그럼 평생 거기 남아있을거야? 기본적으로 필터는 대부분 봤잖아 뒤에 더 있겠지만은 어.. 921데스치고는 이 정도면 잘했지 얘들아 그치? 어.. 어.. 잘봐 해 깼다 이거 하나만 알려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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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케..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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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어.. 아흫하..maeu. cho các晚 Rand 조금 추할까 하지 먹겠다고 오호오헉 어 뭐야 모독는 추하길 깨고 나는 안개운하게 밤에서 깨자